지휘사님? 어머 미안해요 당신 누구야? 아 홍영입니다 시장님 홍영씨가 여기 왜 있어요? 아 저 오늘 지휘사님께 고용됐거든요 고용? 낱마에 어딨어요? 아무리 전화해도 받질 않는데 아 그게 저도 잘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뭐요? 홍영씨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오늘 아주 환장하게 비싼 리무진이랑 레스토랑을 예약했거든요 알아들었어요? 네 지금 당장 나가서 낱마에 찾아서 옷 제대로 입혀서 1위로 될 거예요 지휘사님 저 지금 가거든요 포장 말고 계세요 지휘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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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신 수트 찾아왔어요 빨리 갈아입고 출발하셔야 되는데 누우라고 예? 아 예 어때? 네? 들리지? 뭐가요? 베토벨 베토벨? 저 지휘사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지 시간이 너무 늦으셔가지고 뭐지? 뭐 하자는 거지? 홍영 네? 오디션 날 나 봤어 예? 네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거 이제 그 반짝이는 걸 꺼내서 잘 갈고 닦는 거야 아무도 날 깔고지 못하게 아무도 날 비웃지 못하게 기억해 언젠가 이 무대에 같이 서는 거야 아깝다 네? 딱 키스 타이밍이었는데 그럼 가볼까? 가볼까? 아 선배님 아 지휘자님 옷 갈아입고 가셔야죠 지휘자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